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18일 난 12시 반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신협에서 한 남성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. 해당 남성은 헬멧을 쓴 채 은행에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은행에는 직원 2명이 있었으며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